나 정근 같은 거 안 갈래요. 괜히 그랬다가 누가 김간 확 체감하면 어떡하려고요? 그런 정신에 정근 가봐야 진료도 제대로 못할 테고. 그냥 김간 옆에 있을래요? 근데, 그동안 무슨 생각했어요? 우리는 참 다르구나. 근데 이렇게 달라도 서로 좋아할 수 있구나. 뭐 그런 생각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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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당신 결혼전에 말이야 연애고 선이고 내가 유일하다지 않았어? 30년 가까이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기가 왜 이래? 그 선받다 언니가 누구야? 왜요? 우리 결혼 1등 공신한테 상의라도 주시게? 아니, 누구냐고. 아니 뭐 다 지난 일인데 뭐 어때 누구야 그게? 아이고 참 주책이네 정말. 여기 사람이었어? 말 좀 해봐. 아참, 기간에 핸드폰 한 번 줘볼래요? 왜요? 아니, 그냥 그 아까 전화를 했는데 잘 안 터지는 거 같아서. 응. 여기. 이름 없는 이 전화번호 다 그 남자 거지? 다 지워 이거. 왜요? 그래도 우리 화해하는데 1등 공신인데 그냥 주세요. 나중에 전화해서 밥이라도 한 번 사게 해. 그랬단 봐 아주. 와, 전화도 많이 됐네. 다 지워, 다 지워. 지워, 지워, 지워. 다 지워, 다 지워, 다 지워. 지워, 지워, 지워. 지워, 지워, 지워. 할머니한테 아시라고 그런다고? 할머니 결혼하실 때 데리고 온 머짐이래요 어머니. 우리 집 손님으로 온 거니깐 이러면 안 되지. 할아버지 가방에 칼이 있어요. 칼? 젊었을 때는 술만 취했다고 하면 막 동네고 형님 내고 어디고 막 돌아댕기면서 그래 애들 부리들 하더라. 천꽝? 아깨 거면? 아유. 가방이고 뭐고 싹 다 없어? 애들 아무데도 안 왔다던데.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어쩌고.